안녕하세요. 현대우주론 세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겠네요. 세 번째 내용은 허블 르메트르 법칙입니다. 이전 수업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허블 법칙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 빅뱅 우주론, 현대우주론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빅뱅 우주론을 이론적으로 최초로 정립한 사람이 르메트르이고 허블의 관측보다도 한 2년 앞섰고 그 업적을 충분히 인정해줘야 된다는 천문학계의 어떤 관점에서 허블 법칙은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죠. 사진에 나와 있는 두 분이 허블이고요. 이 분이 르메트르죠. 일단 허블에 대해서는 인물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허블을 먼저 소개를 해줘 볼게요. 에드윈 허블이라고 하는 천문학자는 미국 출신의 천문학자고요.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이분은 옛날식으로 얘기를 하면 엄친아라고 볼 수 있고요. 요즘식으로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 사기캐, 재능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고 말도 잘했고 스타성도 있고 심지어 외모도 잘생겼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허블은 굉장히 저명한 과학자인데 천문학자인데 운동도 매우 잘했다고 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육상대의 1등을 7번이나 했다고 하고요. 농구도 엄청 잘해서 슈팅가드로 뛰었다고도 하죠. 학교 대표 선수로도 뛰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막상 대학교에 진학해서는 수학과 과학, 철학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고 해요. 시카고 대학에서.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영국으로 넘어가서 옥스퍼드에서 법학 공부를 3년간 했죠. 이미 여기까지만 봐도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느껴지죠. 갑자기 법학 공부를 한 이유는 간단해요. 허블의 아버지께서 허블이 법학 공부를 하기를 원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효자였는지 법 공부를 3년간 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1913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대요. 허블은 자연과학을 공부할 때 이미 천문학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다고 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이상 법을 계속 공부해야 할 어떤 동기 부여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돌아온 첫 해에는 특별히 대학원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수학이나 물리학, 스페인어. 미국 사람인데 스페인어도 잘했나 봐요. 대단하죠. 이런 것들을 가르치다가 다음에 자신의 모교 시카고 대학에 있는 여키스 천문대. 여키스 천문대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별의 광도계급 만들어낸 내가 여키스 천문대죠. 아무튼 이곳에서 천문학 박사학위를 3년 만에 취여를 했네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세계 1차 대전이 생기니까 발발하니까 참전까지 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언뜻 듣기로는 대령까지 진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미국 서부로 넘어와서 카네기 과학연구소 산하에 있는 LA 근처에 있어요. 밀슨산 천문대에서 여생을 근무를 하면서 밀슨산 천문대에 있는 후커 망원경이라고 해서 당시 기준으로 보면 세계에서 거의 제일 큰 망원경이었거든요. 그 망원경을 사실상 자기 개인 소유물처럼 엄청나게 활용하면서 관측을 하고 수많은 업적을 냈다고 하죠. 그러다가 1953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허블이 매우 유명해서 천문학을 전공하지 않을 사람들도 이름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유명하니까 막연하게 허블은 당연히 노벨상을 탔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허블은 안타깝게도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허블은 천문학자인데 노벨은 천문학상은 없잖아요. 노벨 물리학상이 있는데 과거에는 물리학계가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물리학상을 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관점에서 봤다고 해요. 그래서 허블에게 기회가 가지 않았고요. 실제로 이전에 허블이 리비트가 노벨상을 수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리비트가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노벨상을 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허블에게도 기회가 가지 못한 상태로 수상을 못했습니다. 여담인데 안타깝게도 찬드라 세카르라고 하는 인도 출신의 아주 저명한 천체물리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허블을 매우 존경해서 허블이 노벨상을 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다고 하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실제로 1952년인지 3년인지 허블이 노벨상 수상자로 내정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노벨상 수상 가능한 소식을 전하려고 허블을 찾아갔더니 허블도 이미 사망을 한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 있죠. 허블이 1949년인가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나서 그때부터는 아내분의 간호를 받으면서 사실상 휴식만 취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사망하고 나서 어떤 이유,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허블의 아내가 허블의 어떤 죽음을 주변에도 잘 알리지 않고 그 다음에 허블을 어디 묶거나 어디에 뿌렸는지조차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허블의 유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허블은 그랬다고 하고요. 이 허블 르메트르 법칙은 관측적인 관점에서 보면 허블이 발견한 걸로 알고 있지만 맞는 얘기인데 사실 허블 혼자만 한 건 아니고요. 이 휴메이슨이라는 사람이 꼭 같이 언급이 돼야 됩니다. 휴메이슨도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휴메이슨은 14살에 학교를 중퇴를 합니다. 그래서 14살 이후에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중퇴한 이유는 너무 허무할 정도로 그냥 산이 너무 좋아서 집 근처가 산이었나 봐요. 산에서 뛰노라고 학교를 그만뒀다고 하죠. 그렇게 뛰놀다가 휴메이슨이 살고 있는 동네가 윌슨산이 가까이 있었는데 윌슨산 꼭대기에 천문대를 건설한다고 어느 날부터 엄청난 장비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거기에 알바로 노세를 몰아서 짐들을 천문대 건설 현상까지 옮겨다 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만드는 과정 중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천문대가 완성되고 나서 청소부로 고용이 됐다고 하죠. 청소도 하는 김에 건물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전기공도 아니에요. 전기공의 보조원으로 채용이 돼서 근무를 했다고 하죠. 그렇게 2년을 보내다가 천문대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보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망원경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나 봐요. 그러니까 야간 관측을 하는 천문학자의 보조연구원으로 채용이 되게 됩니다. 보조연구원이니까 직접 망원경을 다루는 건 아니고 허드렛 일을 한 거예요. 돔을 열어달라, 불을 켜달라, 카메라를 옮겨서 다른 걸로 바꿔서 설치해달라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역시 망원경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졌겠죠. 그러니까 이후에 허블이 윌슨산 천문대에 부임을 하고 나서 휴메이슨을 시켜서 관측을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천문학자와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너무 관측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허블이 정식 연구원으로 채용을 해서 관측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망원경으로 관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천문학자라는 칭호를 얻게 됐고요. 관측천문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많은 발견을 하게 됐죠. 그중에 휴메이슨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해성도 발견을 했고요. 명왕성을 발견할 뻔도 했다고 하죠. 이전에 슬라이퍼의 로엘 천문대에서 톰보가 1930년에 명왕성을 발견했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11년 전에 휴메이슨이 촬영한 사진 안에 명왕성이 있었대요. 휴메이슨의 어떤 미션, 연구 목적은 행성을 찾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른 천체들만 열심히 연구, 분석을 하느라고 거기에 명왕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죠. 여차하면 11년 빠르게 휴메이슨의 이름으로 명왕성이 발견될 뻔 했었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분이 허블이고요. 여기 휴메이슨입니다. 그러니까 망원경은 오히려 휴메이슨이 다 다룬 거예요. 허블은 뒤에서 이래라저래라 잔소리만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관측을 한 거냐? 은하를 관측을 해요. 은하를 관측을 해서 휴메이슨은 그 은하를 관측한 것에 도플러 효과, 즉 우리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 적색 편의를 바탕으로 후퇴속도를 측정을 한 거고요. 허블은 그 은하까지의 거리, 이전에 얘기했던 리비트 법칙을 활용을 해서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은하들의 거리와 후퇴속도를 측정을 하고 두 개를 비교해보면 두 개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나오겠죠. 그 상관관계가 놀랍게도 거리에 따라서 일정하게 후퇴속도가 증가한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첫 번째 논문이 1929년에 나온 논문이죠. 보면 X축이 거리고요. 파색 단위네요. Y축이 후퇴속도입니다. 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천문학 역사상 매우 중요한 논문인데 사실 오타가 있죠. 속도라면 단위가 킬로미터 퍼 세크여야 되는데 그냥 킬로미터라고 적혀있네요. 그래서 매우 유명한 역사적 논문에 단위에 오류가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측 결과를 이렇게 점으로 찍어보니까 살짝 퍼전은 있지만 거리가 멀수록 속도가 높아지는 관계는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후퇴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걸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뒤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거리에 따른 후퇴속도의 비로 표현될 수 있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바로 뒤에 언급될 허블 상수라는 겁니다. 이 허블 상수를 정확히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나중에도 계속 언급을 하겠지만 허블 상수를 정확히 알면 수많은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우주의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를 정확히 알려면 허블 상수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러면 이 기울기가 이 경우에는 은하를 하나 더 관측할 때마다 기울기가 막 많이 바뀌게 돼요. 그럼 허블 상수를 아직 정확하게 안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럼 이 허블 상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더 많은 관측돼 있다를 가지고 있으면 더 정확히 알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 먼 거리까지의 은하를 관측하게 되면 이 그래프가 좀 더 명확해지겠죠. 그렇죠? 기울기가. 그래서 두 번째 논문이 바로 2년 뒤에 나온 이 논문입니다. 이때는 휴메이슨도 논문의 저자로서 등재가 됐네요. 두 번째 논문 그래프를 보면 이 빨간색 네모 칸 영역이 바로 첫 번째 논문에 해당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먼 곳까지의 은하까지 관측을 했네요. 이러면 그래프가 확실히 이것보다는 좀 더 기울기가 명확하게 정해지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관측을 했다. 그래서 허블이 이 결과를 통해서 매우 단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결과들을 통해서 성원들, 이제는 은하라고 불리는 이 은하들의 후퇴 속도와 은하들까지의 거리 사이에는 대략적인 선형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발견은 결국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아인슈타인의 정적인 우주론이 폐기가 됐죠. 그래서 허블의 이 발견이 최초의 발견이 있은 후 2년 뒤에 1931년에 아인슈타인이 허블의 이 관측 결과를 관측 결과에 대해서 감사의 의사도 표현하고 이 관측을 해낸 천문대 구경도 할 겸 이 윌슨산 천문대를 여행할 겸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때 막 기념사진을 찍었죠. 허블을 보면 잘생기기까지만 한 게 아니라 키도 엄청 크네요. 여기 있는 이 분이 바로 휴메이슨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다 알죠. 사진만 봐도 이때 또 흥미러운 일화가 있죠. 사진에는 아인슈타인만 있지만 이때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부인도 데리고 갔다고 해요. 아인슈타인의 부인한테도 천문학자들이 막 가서 약간 자랑하듯이 엄청난 망원경 관측기기들을 막 보여주면서 의지됐다고 하죠.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장비들을 이용해서 우주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허블의 아인슈타인의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아 그래요? 내 남편은 편지 봉투 뒷면에다가 우주를 이해하고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멋진 얘기죠. 다 이해는 했겠지만 뭔 말이냐면 아인슈타인은 이런 대단한 기기를 쓰지 않아도 그냥 편지 봉투 뒷면 이면지에다가 끄적끄적 계산 조금 하는 걸로 우주를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받아친 겁니다. 굉장히 멋진 얘기죠. 참고로 윌슨산은 이전에 얘기했듯이 LA, 로스앤젤레스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막 윌슨산 천문대가 건설됐던 당시에는 LA도 막 발전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밤하늘이 어두워서 관측하기 매우 좋은 환경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LA가 발전을 하면서 도심이 엄청 커지면서 빛 공예가 너무 심해져서 지금은 윌슨산 천문대에서 어떤 연구 목적으로 관측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그냥 관광객들의 견학 목적으로서 와서 관광 목적으로서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안타깝죠? 허블이 알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적으로 들어가서 따라서 허블 르메트르 법칙은 뭐냐? 말로 먼저 표현하자면 은하가 멀어져가는 속도는 즉 후퇴 속도는 우리로부터 거리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관측 법칙입니다. 관측적으로 알아낸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허블 법칙식은 경험식입니다. 어떤 이론적인 계산으로 만들어낸 식이 아니라 그리고 이 허블 르메트르 법칙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에 대한 최초의 관측적 증거예요. 이게 왜 우주 팽창을 얘기하는지는 좀 뒤에 얘기를 일단 할게요. 이 식을 이제 찬찬히 뜯어보면 좌변에 있는 이 VR 얘가 바로 은하들의 후퇴 속도입니다. 얘는 휴메이슨이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관측을 해낸 거죠. 그 다음에 이 D가 바로 은하까지의 거리입니다. 얘는 허블이 리비트 법칙을 활용을 해서 즉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두 개의 상관관계를 얻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상관관계에 해당하는 상수 즉 기울기 그래프로 따지면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허블 상수인 겁니다. 이 H0라고 쓰여있는 게 허블 상수예요. 자 허블 상수는 단위가 이렇게 됩니다. km per ms per ms 얘를 이렇게 쪼개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1 ms 떨어져 있는 거리 1 ms 거리에 있는 은하가 몇 km per ms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냐를 설명하는 게 바로 허블 상수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이 허블 상수는 아까 우주의 나이를 포함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 있어서 매우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허블 상수는 관측 기술이 발전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값이 바뀌어 가요. 어떤 아마 정확한 값을 향해 가고 있겠죠. 그런데 허블보다 2년 전에 르메트르가 이론적으로 우주 팽창을 얘기했다고 했죠. 이때 어떤 식으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허블 상수에 해당하는 개념을 대략 한 625의 값을 얻었다고 하고요. 허블이 1929년에 발표한 논문은 허블 상수가 대략 500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값과 비교해 보면 꽤 큰 값이죠. 관측 기술이 과거에는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차도 많았고 그다음에 보정 기술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발달해 가면서 1990년대까지는 대략 허블 상수가 한 50에서 1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실제로 어떤 연구자의 논문은 허블 상수는 50에서 1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요즘에는 대략 70내외 한 67에서 74 사이로 왔다 갔다 하죠. 이걸 근거로 우주의 나이가 최근에는 138억 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과 한 5년 전까지는 우주의 나이를 137억 년이다. 라고 했는데 허블 상수가 조금 더 정확해짐에 따라서 138억 년으로 1억 년 또 바뀌었죠. 아무튼 따라서 이 허블 상수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관측적으로 그런데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데 허블 상수는 무엇이냐?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팽창하고 있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과거에도 똑같이 유지됐을까요? 혹은 미래에도 똑같이 유지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허블 상수, 즉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는 과거부터 현재들이나 미래까지 변할 수 있는 값입니다. 따라서 이 허블 상수는 변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사실 허블 상수라는 표현보다는 허블 변수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이 개념을 정확히 모를 당시에는 허블 상수라고 표현을 해서 익숙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허블 상수라는 표현이 익숙해져서 여전히 허블 상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허블 상수는 상수가 아니라 변수다. 그렇다면 허블 상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h 뒤에 0라는 값을 붙여서 현재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과거는 좀 다른 값을 가질 수 있고요. 과거 값을 구한다면 걔는 h0라고 쓰지 않고 그냥 h라고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그러면 아까 이 허블의 관측 결과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허블 르메트르 법칙은 은하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호퇴속도가 빨라짐을 의미를 하죠. 정확히 그래서 근데 얘는 1차 함조의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거리가 2배 멀어지면 호퇴속도도 2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현재 허블 상수값이 7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메가파셋 거리에 있는 은하는 우리로부터 70kmps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2메가파셋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은하는 어떻게 멀어질까요? 140kmps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메가파셋 거리에 있는 은하는 700kmps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를 해석을 해봅시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하필이면 은하가 우리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더 빠른 속도로 고유한 운동을 가지고 멀어지고 있다. 즉 멀어지는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맞으려면 너무너무나도 우연적인 우주인 거죠. 왜냐하면 하필이면 우리로부터 먼 은하가 더 빠르게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운동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얘를 좀 더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방법이죠. 은하는 공간상에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데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을 하면 고정되어 있는 은하가 우주가 팽창하니까 우리로부터 먼 은하는 더 빠르게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설명일 겁니다.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더 빠르게 멀어지는 것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증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은하가 고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고정되어 있고 공간 자체가 확장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주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십자가 표시가 된 이곳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있는 곳이에요. 관측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공간이 팽창하면 당연히 멀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럼 반대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 은하에 있는 관측자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은하에 있는 관측자는 우주가 팽창을 함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은하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네, 똑같이 보이겠죠. 이 은하를 기준으로 모두가 다 이 은하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팽창하는 우주의 중심은 어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은하에 있는 사람 기준으로 보면 이 은하가 팽창하는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보여요. 따라서 정확히 얘기하면 팽창하는 우주의 중심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매우 유명한 실험이 있죠.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중학교 수준의 실험인데 그리고 풍선, 팽창하는 풍선 모형 실험이죠. 풍선 표면에다가 단추나 스티커를 붙이고 풍선을 불면은 개들은 그 풍선의 표면에서 움직이지 않지만 어떤 한 단추 기준으로 보면은 다른 단추들이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더 멀리 있는 단추가 더 빠르게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풍선의 중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누군가는 풍선의 내부, 안이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오개념입니다. 이때 풍선 실험에서 우주에 해당하는 것은 풍선의 표면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3차원 이상의 공간을 지각할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얘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풍선의 표면만 우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풍선의 표면에 중심은 어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디 특별한 지점을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팽창하는 우주에 중심이 없다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를 가도 우주는 고르게 팽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따라서 앞에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우주론의 기본 원리 즉 우주는 균일하다는 건 여전히 만족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봐도 똑같이 고르게 팽창할 테니 등방성도 만족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적인 우주가 아닌 팽창하고 있는 우주도 우주론의 기본 원리 즉 우주는 균이라고 등방하다라는 것은 여전히 만족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빛의 관점에서 얘기를 다시 해보면요. 은하뿐만이 아니라 빛도 공간이 팽창한에 따라서 후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천체로부터 우리에게 도달하는 빛의 속도는 그 빛이 거기로부터 공간을 지나서 우리에게 오는 속도에서 팽창에 의해 멀어지는 속도의 합으로써 표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빛이라는 것은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파장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빛이 이동을 해서 우리로 올 때 파장이, 공간이 팽창하면 파장이 같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파장이 늘어나면 적색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더 붉은색으로 가는 거니까요. 따라서 적색편이라는 표현을 뜨고요. 하지만 도플러 현상과 차이가 있다면 도플러 현상은 상대적인 고유 운동 속도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얘는 공간의 팽창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는 개념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러한 적색편은 우주론적 적색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앞에 공간의 팽창과 빛의 어떤 개념까지 이해를 했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 어떤 은하가 있다면 은하는 빛보다 빠르게 우리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까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리학적인 개념에서 보면 상대성 이론으로 보면 빛보다 빠르게 운동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내가 예시를 들었던 만약에 은하들이 운동을 우리로부터 먼 거리가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고 설명을 한다면 운동 속도는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빛보다 빨라질 수 없을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우주가 있다면 멀어질수록 은하들의 운동 속도는 빛의 속도에 수렴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은하는 고정되어 있는데 공간이 팽창한다고 한다면 공간의 팽창은 운동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먼 곳, 즉 끝의 속도가 빛보다도 더 빨라질 수 있을 만큼 먼 곳으로 간다면 은하는 우리로부터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멀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그러한 빛보다 더 빠르게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은하는 우리가 관측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관측할 수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출발한 빛의 속도는 광속인데 걔가 우리로부터 멀어진 속도는 광속보다 빠르니까 우리에게 절대로 도달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넘어가서요. 그렇다면 몇 가지 개념만 더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허블 타임, 즉 허블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얘는 정의부터 얘기하면 허블 상수의 역수입니다. 얘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한다면 우주의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허블 타임은, 허블 시간은 우주의 나이입니다. 자, 왜 그러냐? 예를 들면 어떤 은하가 있는데, 어떤 의미의 은하가 있는데 그 은하가 우리로부터 vr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은하까지의 거리는 d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멀어지고 있는 은하의 속도, 즉 vr로 d를 이동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우주의 나이만큼 걸리겠죠. 왜냐하면 그 속도로 거꾸로 돌아가서 그 거리를 다 지나갔다는 것은 우주가 최초 팽창하기 시작할 때 해당하는 위치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우주의 나이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블 상수,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라는 것은 d, 어떤 은하까지의 거리를 은하의 후퇴 속도로 나눠준 것에 해당되는데 이 vr은 허블 르메트르 법칙에 의해서 hd잖아요. d와 d를 나눠주면 h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허블 타임은 h분의 1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 조건이 있어요. 여기 쓰여 있는데 선생님이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갔죠? 등속 팽창하는 우주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주가 감속 팽창하거나 가속 팽창한다면 우주의 나이가 단순히 허블 상수의 역수로 설명될 수 없을 겁니다. 등속 팽창하는 우주에 한해서 허블 타임, 즉 허블 상수의 역수는 우주의 나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허블 타임이 나왔다면 허블 랭스, 즉 허블 거리가 있을 거예요. 얘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입니다. 얘가 뭔 말이냐면 만약 후퇴 속도가 빛의 속도에 해당하는 곳까지의 거리를 구한다면 얘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곳에 해당하는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얘는 간단합니다. 허블 르메트르 법칙에 후퇴 속도의 광속을 집어넣고 거리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은 D는 H분의 C가 되겠죠. 이게 바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이거는 이제 지금 내가 풀어주진 않을 겁니다. 한번 각자 계산을 해보십시오. 현재 허블 상수가 한 70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얘의 역수가 우주의 나이잖아요. 얘의 역수를 구해보되 이때 우주의 나이를 연 단위로 해야 되는데 단위가 여기는 초잖아요. 그리고 거리가 킬로미터와 메가파셋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단위를 환산해 준다면 얘는 이 허블 상수의 역수가 우주의 나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되고요. 이런 우주는 어떤 상태를 가정한 것이냐 우주의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텅 빈 우주 즉 등속 팽창하는 우주를 의미하는 거죠. 우주가 등속 팽창한다는 것은 텅 빈 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아인슈타인의 생각 우주의 천체들, 물질들이 있다면 개의 진량, 즉 중력 때문에 감속 팽창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속 팽창한다는 건 우주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선생님이 답을 알려줬네요. 그 다음에 허블이 당시에 허블 법칙을 알아낼 당시에는 허블 상수가 500으로 측정이 됐어요. 이렇다면 우주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이번에는 허블 플로우라는 개념입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허블 르메트르 법칙과 우주 팽창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은하들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은하들도 모든 은하들이 다 가만히 그 자리에 있지는 않고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우주 팽창의 개념으로써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니까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냐를 측정을 하고자 한다면 우주 팽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만 확인을 해야겠죠. 그런데 우주의 팽창에 의해서 은하들이 멀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은하들 스스로 운동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로부터 상대적으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효과가 같이 더해져서 우리는 관측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하가 실제로 우주의 팽창 때문에 멀어지는 것과 자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멀어지거나 혹시 가까워지는 것을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지각 능력은 우주를 바라볼 때는 이 차원으로밖에 확인이 안 된단 말이죠. 따라서 은하들이 혹은 천체들이 운동하는 것과 허블 팽창에 의해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표현으로써 허블 플로우가 있는 겁니다. 허블 플로우는 오로지 팽창에 의해서 천체들이 멀어지는 것을 허블 플로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관측자가 만약에가 아니라 관측자가 여기 있다면 허블 플로우 때문에 은하가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방향 성분이겠죠. 하지만 예를 들면 어떤 은하는 보통 은하 혼자 존재하지 않고 클러스터라고 해서 은하단에 소속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은하단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은하단 내에서 은하가 또 자기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친 게 은하가 고유하게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성분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은하단의 움직임과 은하의 움직임을 합친 성분 얘를 페큘리어 모션 혹은 특이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특이 운동과 허블 플로우를 구분해서 허블 플로우만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방금 전 말했듯이 우리는 이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허블 상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즉 우주 팽창에 의해 멀어지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특이 운동에 의한 성분이 무시해도 될 만큼 비중이 작아지는 작은 그런 은하를 측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다는 것은 어떤 은하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충분히 멀리 있기 때문에 우주 팽창에 의해서 아주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은하가 있다면 얘가 고유하게 움직이는 것에 의한 효과는 무시해도 될 만큼 작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그런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연습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나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고요. 문제에 대한 설명 정도만 해보자면 우주의 팽창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다. 이 말은 무엇만이냐면 우주의 팽창은 완벽히 동일합니다. 하지만 동일하지 않게 보이는 이유는 은하가 각자의 중력에 의해서 무작위 운동을 하는 거죠. 이 무작위 운동을 방금 전에 특이 운동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런 무작위 운동에 의한 속도를 특이 운동 속도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분리 못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은하의 특이 운동 속도가 한 600km per sec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알려진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허블 상수를 최소한의 오차범위 예를 들면 10%의 오차범위로 구하고자 한다면 얼마나 멀리 있는 은하를 이용을 해야 할까를 계산으로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그런데 이때 허블 상수값이 알려진 값이 다르다면 그렇죠? 그러면 허블 상수값이 어떻게 알려져 있냐에 따라서 얼마나 멀리 봐야 되는지도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확인해 보는 문항이 될 겁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면 이 허블 플로우와 은하들의 특이 운동을 어떤 식으로 분리를 해서 사실 분리는 못하지만 어떤 식으로 특이 운동을 무시하고 허블 플로우만 최대한 알아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이런 개념들을 활용을 해서 허블 플로우만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의 은하를 최대한 관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여기까지 하면 허블 르메트르 법칙과 관련된 수업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PPT에 주어진 그림들은 과거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허블 상수 값이 어떻게 지금 관측되고 있는지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략 70 내외에서 값이 주어지고 있죠. 이거는 나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찾아보십시오. 관측 방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의 우주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주의 팽창에 의한 팽창 속도 즉 허블 상수는 어떤 한 값으로 주어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관측 방법이 다르면 허블 상수 값이 다르게 측정되는 경향을 요즘 보이고 있거든요. 얘를 허블 텐션이라고 불러요. 내가 수업 시간에 따로 얘기는 해준 적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를 이용해서 허블 상수를 측정하면 대략 67 내외의 값으로 수렴을 하는데 값이 고전적인 방법 은하까지의 거리와 후퇴속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면 한 73, 4 내외의 값으로 수렴을 하거든요. 이렇게 서로 다른 값으로 지금 수렴해가는 현재의 관측 상황을 허블 텐션이라고 부르고 이게 현재 빅뱅 우주론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학자들이, 그다음에 물리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정보도 알려주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까지 좀 과학사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이론적인 내용을 다룰 거예요. 프리드만 방정식을 유도해보고 다양한 우주 모형에 대해서 그 해를 구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